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로입니다 오늘은 뭘 리뷰할 것이냐 바로 키마급 역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역대급인 인도랍토르입니다 잠깐 인도랍토르란 쥬얼 1편이 인넥스의 DNA와 블루의 유전자를 섞은 놈이자 쥬얼 2 폴룸 킹덤의 메인 빌런이다 군말 없이 리뷰를 해보자면 우선 모가지가 360도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팔도 이렇게 잘 꺾이고 참고로 얘는 GNG가 아니라 슈퍼포저블 그거예요 밀런다 이런거 반댓도 역시 잘 꺾이고 다리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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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큐얼 큐얼이라 해야 되나 발바닥 이거 따가실 분 따가세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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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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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털 여기 털 같은게 있죠 인도랍토르에 털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잘 고무로 잘 표현되어 있고 자 만들고 왔구요 363102 라는게 적혀있구요 혹시 만약에 이걸 사신다면 밑에 배 떼기 번호가 어떤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땡큐 이게 요 갈고리 발톱이 있습니다 여기 랩터들의 인재 그걸 해야 되죠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이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다음 설정까지 해주세요 니 말했나? 아무튼 안농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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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